다음 가수 마지막 무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불빛보세요 여러분 푸름한 매력에 무장해제시키는 눈웃음이 있죠 그리고 구수한 구성진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영원히 찬란히 빛난 트롯 거성 여러분의 찬똥 배기 이 차원의 무대에 남겨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대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이로 차단청 가중변이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가수 기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밝을 보도 한 번마다 세상을 못 사는 게 밥이 있거나 하루하루가 선물인 것을 하지 말라고 빗잡아봐도 세워라 내 장사이 떠나 서운했더니 속상했더니 머물러 버리고 떠나는 거다 도나는 거다 살아온 생산게 발로 있다냐 밥 한 번먹자 밥 한 번먹자 시간 내 손을 두고 가 보고 싶구나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돌려둘러도 밥 한 번먹자 나의 친구야 달려둘러도 밥 한 번먹자 찬란한 사람 따로 보인거냐 함께 사는 게 생일 것을 하지 말라고 붙잡아봐도 시간은 전하치가 더 없다 사람의 눈에 가슴 아파라도 몸을 잃어버리고 도나는 거다 도나는 거다 천을 다루면 밤이 새도 모르는 것을 밥 한 번먹자 밥 한 번먹자 밥 한 번먹자 시간 내 손을 두고 가 보고 싶구나 나의 친구야 절대로 밥 한 번먹자 보고 싶구나 하나의 친구야 길이 잡아서 밥 한 번먹자 감사합니다 제9회 강관성태하천 학습문화축제 가요사랑콘서트 오늘 이곳 작은 천을 가득여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앞선 무대도 재밌게 즐기셨습니까? 네 마지막 무대까지 재밌게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?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마지막 무대까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가수 2,000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박수 자 제9회 정관성태하천 학습문화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가요사랑콘서트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이제 밤이 되니까 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괜찮으십니까?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위기 이어서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?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곡 한 곡 보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열기가 너무나 뜨거운 관계로 목이 좀 다른데 불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?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전국탈도를 유랑하는 사나이청춤이라는 곡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? 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도 좋지만 네 분명해도 좋지만 네 자 한 번 더 연습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돈도 좋지만 네 분명해도 좋지만 네 계속 준비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곡 사랑의 청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도 유 가 JP 선우 유 한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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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이겠죠? 제 무대가 다 끝나고 난 뒤에도 여러분들 질서정연하게 퇴장해주시고 안전하게 무대 관람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물 한 모금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9회 정관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가요사랑 콘서트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마지막 끝곡 보내드리고 여러분들 인사드려야 할텐데요. 자 이창원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? 진또배기 맞습니까? 자 그렇다면 이 참또배기가 마지막 끝곡으로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주신 기장 국민 여러분 정관응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자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끝곡입니다. 함께 즐겨주시고 아시는 분들은 끝까지 함께 따로 불러주십시오. 함께 즐겨주시고 아 induce 이 세 마리 손에 의해 한가 울물바람을 맞추는 한 번의 짐터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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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빛바람을 당기여 바다에 식품을 막아두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 짐터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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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아냐 두모와 풍년을 빌면서 빌려내내기 원산을 향한지 한 번 더 짐터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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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함께해주신 우리 국민여러분들 민여러분들 신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대중 바람 노릇잔아 아이고 일단 추리춘 따도 돼 자 마지막으로 싸같이 여하기와 아어로허ogle 요기아 아으리야 고수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전과 국민 여러분들, 기사 국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시고 고마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자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창고백이 우리 이창현 씨니까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